음악 안녕하세요. 큐베이스 기초과정 벌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오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몇 가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인서트, 이펙트, 이퀄라이저, 시공간 계열, 다이내믹 계열, 리벌브, 딜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잘 살펴봤죠?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외의 여러 가지 또 이펙트들입니다. 주요한 그런 이펙트들을 조금 이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지나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음악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추가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제가 리벌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벌브가 있어요.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리벌브는 아닌데요. 알티벌브라는 리벌브입니다. 이 리벌브예요. 굉장히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리벌브 형태고요. 여기에 보면은 VR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공간을 직접 사진으로 이렇게 VR 형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많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콘서트 홀 누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수한 콘서트 홀의 잔향들, 잔향값들을 전부 다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내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제일 믹싱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대극장 피라모니 홀 이거입니다.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빠져나가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아웃풋 값을 좀 줄여 볼까요? 믹스 값을 이렇게 줄여 봅니다. 한 이 정도만 줄여도 아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곡 같은 걸 믹싱 할 때 이런 이펙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퀄라이저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타임값 인풋 아웃풋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티벌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7버전인데요. 굉장히 좋은 이펙터예요. 이런 콘서트홀 말고도 또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 의 잔향들 오페라하우스의 티어터 잔향들 그 다음에 스테이디움 운동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클럽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에 사용되는 그런 실제 공간의 느낌도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도메스틱 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들인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우리 비틀 있죠. 그 다음에 시트로엥 그 다음에 파이어트럭 불자동차 그죠. 이런 각종 차량 안에 내부의 그런 느낌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공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차 안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게 차 안의 느낌이랍니다. 잔향값이 굉장히 작죠. 그죠. 0.1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느낌의 차 안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스트 프로덕션 스쿨 오피스 퍼블릭 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어 디자인 그 다음에 유저 이건 셀프메이드 직접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자주 쓰는 페이보리트를 또 저장해 둘 수도 있고요. 기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리벌브라고 장치가 출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시절에 기존에 만들어져서 이제 만들어져 나왔던 그런 이제 기계장치로 만들었던 그런 리벌브들 유명한 L480도 있네요. 그죠.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리벌브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벌브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RT벌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필터 필터 한번 가볼게요. 필터는 이퀄라이저의 일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주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어 소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음 저음 부분 커팅하는 걸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팅되는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이게 이제 악기에 쓰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를 줄 수가 있겠죠. 몰프 필터라는 겁니다. 큐베이스에 내장돼 있는 이펙트 이거든요. 이런 필터 종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피치 쉬프트 한번 볼까요? 피치 쉬프터 에 보면 피치 코렉트라는 플러그인 있어요. 음정 음정이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돼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음정을 컨택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 제가 정확하게 음정을 잡기가 힘드네요. 도 도 레 미 파 이 소리들을 본인이 원하는 피치만큼 트랜스포즈를 할 수 있어요. 솔 솔 솔바미래 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솔 도 도 이게 반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음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피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설명드렸던 라이트 리드 리드 라이트 이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려면 한번 해볼까요? 녹음을 한번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여기 오토메이션에 있는 W를 딱 누르고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재생되는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2가 되면 뭘까요? 한옥타브 밑에겠죠 한옥타브 관계가 됩니다 플러스 12가 되면 한옥타브 위 소리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피치가 이렇게 올라간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라이팅은 여기 밑에 하우이 트랙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어요 셀렉트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드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소울 송 송 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수치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밤이라도 12가 되면 뭘까요 이렇게 아까 녹음했는 것들이 그대로 라이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을 끄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더 이상 읽지 않아요 R을 끄게 되면 R을 눌러줘야지 리드를 합니다 이 옵션뿐만이 아니라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 팩터들은 전부 다 이런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피치코렉트 말고 피치코렉트를 이제 바꿔볼게요 모듈레이션을 한번 가볼까요? 모듈레이션에 가서 여러 가지 또 모듈레이션 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페이저, 로터리, 릭 모듈레이터 같은 이런 거 릭 모듈레이터입니다 이 릭 모듈레이터는 소리를 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잠깐 아까 녹음한 거는 지울게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릭 모듈레이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조를 시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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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 모드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을 변조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악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형들 있죠 그런 건 나중에 또 전자음에 대한 그런 기초도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파형을 일부 발생을 시켜서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 인풋되고 있는 사운드에다가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거는 거예요 변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LFO 어마운트라고 돼 있는데 이 양을 더 많이 크게 늘려주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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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주파수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올라가죠? 아, 아, 하나, 둘, 셋, 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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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스피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더 느리게 이렇게 아, 아 하나, 둘, 셋,abyte, 원 지금 윙윙 윙윙 하는 소리가 LF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템포로 모듈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에요. 더 빠르게 이렇게 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되는 여러가지 소리들을 전자악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로터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이런 모듈레이션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와왕왕왕 하는 소리가 나오죠. 로터리라는 것은 옛날에 올겐이 있을 때 올겐 밑에 이렇게 선풍기가 왕왕왕왕 돌아가면서 소리를 왕왕왕왕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 때문에 로터리라는 이름이 붙었지 싶은데요. 이것도 악기에다가 이펙트를 걸어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이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몰로 비브라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코러스 코러스를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도 되게 특이한 그런 이펙트들이 많은데요. 웨이브스라는 플러그인 세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컴퓨터에도 제가 다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다 보일 건데요. 예를 들면 모포도 같은 요런 플러그인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음정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변조시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음정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도미솔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이런 소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런 로버트 소리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이 외에도 코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고 또 플렌저와 같은 그런 플러그인들 기타를 좀 칠 줄 아는 사람이면 일렉기타에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아니고 이펙터죠. 기타 이펙터 이렇게 이펙터에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플렌저와 같은 그런 소리들 네. 아아 네. 이렇게 우웅 이렇게 소리 나죠. 그죠? 우웅 우웅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플러그인들을 마음껏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오디오 클립들을 어떻게 또 이제 프로세싱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녹음을 한 번 또 해봐야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마이크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 강의의 편의상 사실 악기소리나 이런 걸 지금 뭐 하지 못하고 계속 제 말소리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클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클립에 지금 지금까지는 인서트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집어넣어서 이 트랙 전체에 해당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클립 자체에 뭐 클립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네. 부분 부분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에만 이펙트를 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인서트나 샌드 버튼 샌드를 이용을 해서 DSP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렌더링 하기 전까지는 실시간으로만 들려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기 전까지는 실시간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다가 우리가 이펙트를 넣는다는 것은 이 클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디오 데이터를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지금까지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원본은 파괴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려주기만 이렇게 들려주는 거라면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예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오디오 메뉴에 가셔서 오디오에 가서 여기 플러그인 혹은 프로세스 이 두 가지는 같은 걸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엠벨로프를 그려 넣을 수 있어요. 볼륨의 변화 값을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가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녹음된 파형이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륨을 높여 주기도 하고 또 점을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서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변화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적용시킨 것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 클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확 한번 강하게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조정을 해 보고 다시 들어 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작아지죠? 마이크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뉴에 보면 오토 어플라이 라고 되어 있죠. 적용을 하는데 공급을 하는데 자동으로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면 자동으로 어플라이를 해 줍니다. 만약에 이 옵션이 빠져있으면 내가 뭔가를 변화시킨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 웨이브 파일에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파형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토 어플라이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바꾸면 바로바로 적용을 해 줍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은 엠벨로프죠. 이 화면을 다이렉트 오프라인 프로세싱이라는 이 화면을 따로 안 불러내더라도 이 안에서도 새로운 그런 프로세스나 플러그인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또 프로세스에 보시면 좀 전에 봤던 그 메뉴들이 그대로 다 있죠. 페이드 인을 주고 싶다. 이런 페이드 인을 이렇게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플라이 해주면 페이드 인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가 테스트를 페이드 아웃을 주고 싶다. 프로세스에 가서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뒷부분이 마이크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필요 없어졌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네. 필요 없는 것들을 딜리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어 플러그인 적용 방식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내가 어 플러그인을 적용을 시키고 싶단 말이죠. 어떤 어 재밌는 그런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걸 선택을 하고 오디오에 가셔서 F7 단축키가 F7이에요. 다이렉트 오프라인 프로세싱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할 것들을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피치를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피치를 마이너스 12 해서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후에도 또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8 어플라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3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재밌는 걸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올려보는 거예요. With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Apply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Phill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피지 쉬프트 외에도 프로세스 메뉴에는 되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리버스 메뉴도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거꾸로 돌리는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효과예요 자 마이크가 한번 다시 들어볼래요 자 마이크 마이크가 테스트 마이크가 네 리버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테이블 거꾸로 돌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우리가 리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전부 다 컨트롤 Z 눌러서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클립별로 우리가 플러그인을 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메뉴에서 프로세스에서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죠? 네 플러그인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러그인들을 이 클립에만 따로 적용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모듈레이션들 있죠 그죠? 네 로터리라든지 링 모듈레이터 같은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어플라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이거는 이제 인서트나 그 다음에 샌드 같은 그런 이제 실시간 DSP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웨이브 파일 형태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에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실시간으로 지금 아예 오디오 파일을 파일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로 또 뭔가를 우리가 또 에디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디오 파트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기초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 번째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큐베이스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나머지 또 세세한 부분들 세부적인 거 또 큐베이스의 또 나머지 또 자세한 사용법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새로운 시리즈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어 지금 다음부터는 우리가 베가스라는 프로그램 있죠 오디오를 편집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편집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또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 어 좀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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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